그 방송은 다 보셨어요? 아.. 제가 떨어진 거는 잘 안 봤어요. 흥미가 확 떨어져서.. 뭐야? 뭐예요? 안녕하세요! 뭐야? 뭐예요? 안녕하세요! 어? 어? 안녕하세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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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어머어머! 우와! 아니 뭐야! 우와! 아니 싸모님! 우리 형님! 아니 이거 얼마나.. 잘 지내셨어요? 아니 수사 되셨는데 지금! 중심 여신이다!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 친구가 다 갖고 있으니까 놀라운 것도 같고요. 동파육 만두 하고 있습니다. 학교 준비가! 어? 미쳤다! 저는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. 물은 딱 써야 되니까 다 버리시면 안 돼요? 이거 진짜 인생라면이네. 인생라면이죠? 아니 유산슬 라면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! 잘 지냈어요! 와! 중심 여신! 야! 중심 여신! 반갑습니다! 와! 아니 오늘 마지막 코치가 이거였구나! 진짜 빼냅니다! 진짜? 중심 여신이다! 흑백 요리사에 나오신! 아니 형님! 네! 아니 그 저기 흑백 요리사 안 봤어요? 흑백 안 봤죠! 흑백 안 봤죠! 아니 형! 중식 여신으로 나오신! 와! 여경래 스승님의 제자분이세요! 슈퍼스타! 슈퍼스타! 아! 야! 야! 아! 아이고! 아니 근데 좀 뭐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없으세요? 아니 근데 아쉽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빨리 떨어진 편이어가지고 오! 아닌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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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선 셰프하고 1대1 대결에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! 세계 대결이다! 아! 생존자는 정지선 셰프님이십니다! 다시 이제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살리지! 와이드 카드로 살려! 네! 또 져가지고 패자부활까지 가서 또! 편의점 또 가서! 네 맞아요! 그쵸! 경쟁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떨어졌네! 그러니까 뭐! 한번 한번 올라갈 때마다 어? 마음속으로 어? 나 몇 등 하겠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? 솔직하게? 어? 약간 그런 기대했죠! 어? 여기 이번에 네판인가? 아 이 톤! 어이! 네판인가? 아니 근데! 약간 몰랐는데! 선생님이 그거 좀 허세가 있으시네요! 아니 이 전에는 왜냐면 4, 5년대를 만났을 때 입도 뻗고 다녀 입도! 어 이거 좋은데? 아니 왜 그때는 얘기 입도 뻗고 다녀 하신 거예요? 아 그때는 너무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처음이어서 그 방송은 다 보셨어요? 아 제가 떨어진 거는 잘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아마 다 그럴 거 같아 아니 흥미가 확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아 대단하다 되게 솔직하시네요? 아 네네 만약에 시즌2 하면 나가실 거예요? 시즌2는? 아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! 맞아요 맞아요